지난주 고신일 감독님과 커피를 함께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감독님께서 천안기둥교회가 큰 일을 앞두고 있으니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게 돕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감사합니다 라고 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감독님께서 웃으시면서 옆에 있는 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목사 참 뻔뻔한데 원래부터 저랬나요? 사실 그때 저는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빠르게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뭔가 아쉽다라는 마음이 있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감사한 마음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을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감사를 하고 싶은데 앞에서 춤이라도 춰야 되나? 끌어안고 볼을 부부면서 볼에 뽀뽀를 해야 하나? 별 생각을 했는데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마음에 있는 것을 온전하게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자들은 어떤 때에 어떻게 감사했을까? 무슨 말로 감사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시가 있는 시편을 보면서 감사의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그 중에서 삶의 위기에 처했을 때 받은 도움에 대한 감사가 많았습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셨고 우리가 약할 때 보호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자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감사하며 표현했습니다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심 감사 포악한 자들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감사 죽음의 세력이 우리의 생명이 삼켜지지 않게 지켜주셔서 감사 슬픔의 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셔서 감사 힘과 방패가 되어주셔서 감사 또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갈림길 앞에 서게 됩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모호하고 불확실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선택할 수 있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은 뿌옇게 안개 낀 것 같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슬기로운 권면을 통해서 공경에 벗어나게 해주심을 감사 주님의 의로운 판단과 그 법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감사 믿음의 동료들을 주셔서 감사 무엇보다도 우리가 잊지 말고 감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동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성경기자들은 이런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의 종이 되게 하심 감사 그리스도의 승리의 행렬에 동참하게 해주셔서 감사 택해해 주시고 의롭게 여겨주시고 직분 주셔서 감사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속하게 하신 것을 감사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에 동참하게 해주셔서 감사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는 감사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감사할 일에 대해 눈을 피하고 내게 없는 것에만 마음을 두고 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삶은 불평으로 재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박구 성지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우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짧은 구절에 없고 없고 없을지라도 라는 이 말이 반복이 됩니다 흔히 사람들은 있는 것은 좋은 것이고 없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없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삶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것 먹을 것과 입을 것 내 몸 편하게 누울 내 집 이런 것이 없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이런 기본적인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욕망에서 비롯된 결핍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다 보면 남이 가진 것들 가운데 내게 없는 것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성경 기자의 감사의 조건들은 우리는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감사가 사라지는 이유는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가 별 볼 일 없다고 치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의 삶을 당연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감사함의 반대말은 불평과 불만일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에서 갑자기 우리가 불평과 불만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이에 한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당연이라는 과정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당연함의 장애물 때문입니다 감사한 일인데 그것이 익숙해지면 당연해집니다 우리가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익숙해지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가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은혜의 가치, 감사의 조건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당연함이라는 생각은 영적인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감사는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불평과 불만이 자연스럽게 내 삶을 정복해버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한 분명히 감사한 일인데 익숙해지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죠 그리고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평합니다 불만을 갖습니다 원망의 마음에 생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당연한 것은 이 땅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당연한 듯 요구하는 일들 그래서 감사하지 않고 퉁명스럽게 여기는 일들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남편이 일터에서 가족을 위해 일하고 벌어오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면 감사보다 부족함이 먼저 보이게 될 것입니다 아내가 집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살림하고 같이 나가서 일해서 돈 벌어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당연한 일이 되면 내가 잠깐 집안일을 돕는 것이 엄청난 일을 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그 보상을 바라게 될 것입니다 밖에서 일하고 돌아온 남편이 퇴근과 함께 집안일을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일터에서 늦게까지 일하며 일찍 퇴근하지 못하는 남편이 얄미워질 것입니다 남편 입장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는데 오자마자 이것저것 일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남편은 지금 일을 마치고 퇴근을 했는데 또 다른 일터로 출근하는 것과 똑같겠죠 그럴 바에 차라리 야근이나 하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야근이 많다 그러면 직장 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남편을 내 아내를 맞이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라서 자식에게 주는 사랑이 당연한 것이고 각자의 남편은 남편에게 아내는 아내에게 주어진 일을 해내는 것이 당연하다면 가정생활에서 감사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은혜 아닙니까 내 부모 내 자녀 내 배우자 각자의 자리에서 있어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 아닙니까 다함이 없는 사랑을 받아 누리면서도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려울 때 자기 혼자 난관을 헤쳐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이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고마움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디 가서도 사랑 무실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의 추수를 마치고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장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주례국기 23장 16절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인이라 라고 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수장절에서 유래합니다 곡식을 저장하고 지킨다 라는 뜻에서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광야에서 장막을 즐거워 즐기던 축제여서 장막절이라고도 했고 풀로 장막을 만든다고 해서 초막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수장절이든 장막절이든 초막절이든 그날은 1년 동안 수고하여 거둔 곡식과 과일을 하나님께 드리고 함께 나누며 즐기는 추수감사절기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감사해라 너희가 당연한 듯 살아오면서 받았던 은혜 그 은혜를 다시 깨닫고 감사해라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한 우리들 그래서 불평하며 살아가니까 감사절기에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신앙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날입니다 감사는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갑돌이와 갑순이 라는 노래 아십니까? 20대 갑돌이와 갑순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몰라요? 우리 같은 나라에서 사는 거 맞아요? 어찌 됐든 이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구전민요 중에 하나를 편곡해서 김세레나라는 가수가 부른 곡입니다 이 곡은 발표 당시에 엄청난 인기를 얻었고 지금도 유치원 재롱잔치나 초등학교 운동회 때 율동곡으로 꾸준히 사랑받는 명곡입니다 명곡이에요 갑돌이와 갑순이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곡의 멜로디에 빠져서 가사의 내용을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모르세요? 제가 못 불러서 그런 거죠? 네, 못 불러서 그렇대요 명곡이에요 그런데 가사를 잘 생각하지 않고 그냥 부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가사 내용을 집중해서 보면 이 노래는 표현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최대의 비극을 그리고 있는 슬픈 노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뭔 소리하냐고요? 제가 가사를 훑어드리겠습니다 한마을에 사는 갑돌이와 갑순이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대요 그런데 문제는 서로 좋아하는 하지만 겉으로는 내색을 안 하고 되려 모르는 척 안 그런 척 고까짓 것 했더래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그냥 넘겼다는 것입니다 노래를 듣는 우리는 둘이 사랑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노래 속의 두 남녀 그리고 동네 사람들 둘의 부모는 이들 서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한 동네에 살던 서로를 좋아하는 갑돌이와 갑순이는 제각각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갑돌이는 장가간 첫날 밤에 갑순이 생각을 하며 달을 보고 울었습니다 갑순이는 시집간 첫날 밤에 갑돌이 생각에 한없이 울었습니다 너무나도 비극적인 엔딩 아닙니까? 왜 동감을 안 해줘요? 슬픈 노래라니까 여러분 표현하지 않아서 마음만 갖고 있어서 그 둘은 인생에서 가장 기뻐해야 할 날에 가장 슬프게 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쉽게 얘기합니다 그거 꼭 말해야 하나? 그거 꼭 표현해야 하지 않아? 네! 말해야 하고 꼭 표현해야 합니다 감사절에 감사를 깨우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이 감사절의 목적이 아닙니다 감사절은 그 감사를 깨닫고 그 감사를 표현하는 날입니다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상대방이 알 수가 없습니다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그 끝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국기 23장 15절에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감사하는 날에 빈손으로 오지 말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값을 치르는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값을 치르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하나님은 값을 지불하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값을 대신 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구원은 우리 편에서는 공짜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는 값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버리는 그러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으로만 사랑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으로만 하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만 하는 감사는 진짜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감사절을 지키는 백성들에게 빈손으로 오지 말고 정성을 보이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해서 돈이나 곡식이 필요해서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진 분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색해서 뭐라도 조금 챙겨보려고 우리에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십니다 오히려 그냥 몸만 와 빈손으로 와도 돼 내가 다 줄게 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할 때는 그에 따른 희생과 대가를 치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감사는 표현해야 됩니다 말로도 표현하고 행동으로도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감사 축제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가 해보니까요 돈으로 되는 일이 제일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자녀 키우신 분들 아시죠? 여러분 자녀들이 돈으로 키워지나요? 돈으로 키워지면 돈 많이 멀어서 돈 집어넣어 가지고 돈으로 키워 가지고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어떻게 돈으로만 되나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돈만 있으면 다 됩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돈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으로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도 요구하시고 마음도 요구하시고 모든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도 그래 오늘 주수 봉투에 주수감사 헌금 봉투 있네 거기에다가 돈 집어넣어서 내 다음 주에 헌금하라보나 보다 이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온몸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감사를 표현하자고 해서 감사 축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빠지겠다? 내가 나이가 몇인데 여기 와서 뭐라고 어떻게 여기에서 같이 춤출 수 있느냐?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로또 된다면 이거보다 더 안 춤출 거잖아요 춤추면서 KTX역 가서 서울역까지 가서 서울역에서 서대문 농협 본사까지 춤추면서 걸어가든가 뛰어가든가 아니면 택시 타고 가든가 버스 타고 가면서 춤추면서 갈 거 아니에요 양말 속에다가 로또 그거 집어넣어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은혜가 얼마인데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게 부끄럽습니까? 그거 준비하는 게 시간이 아깝습니까? 서먹서먹한 사람들과 함께 몸 부딪히는 게 어색하다고 그거 하기 싫으십니까? 그래서 돈으로만 끝내려고 하십니까? 그게 무슨 감사 표현입니까? 가끔가다 지나가면 저는 심사 기준이 없어요 그냥 딱 하나 생각했어요 무슨 생각? 많이 참석한 팀 퍼센티지로 따져서 그 팀에게 점수 많이 줄 거다 이거는 심사 기준이에요 근데요 심사 기준이 본인들이 세워가지고 막 작전을 짜요 어떤 팀은요 반바지에 선글라스를 끼고 머리띠를 하면 못해도 인기상은 우리 팀입니다 그 단톡에 올려놓은 거 제가 봤어요 아닌데 어떤 분은 너무 잘하면 재미없으니까 일부러 틀려야 된대요 왜요? 잘하는 게 더 좋죠 잘하세요 연습 안 한 거 저는 막 틀리지 마시고 열심히 하려는데 안 되는 게 재미인 거지 일부러 틀리려고 하면 우리들이 눈이 맨데 매화 같은데 그거 못 발견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웃고 즐기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둘이 앉아가지고 얘 이렇게 인상만 쓰고 있어요 그럼 보기 좋나요?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깔깔거리면서 웃고 하아 좋아하면은 그것 자체가 야! 니들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그 말 안 나오나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안 그러실까요? 지금 뜨끔하시는 분 계시죠? 나는 아무데도 참석 안 하는데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듣고 나갈 때 그냥 나가지 마시고 전화하세요 엘리베이터 옆에 이름 크게 붙어있는 사람한테 전화하세요 나 지금이라도 끼워달라고 표현하는 것만 진짜입니다 감사 표현해야 됩니다 저는 매월 교인들의 생일을 축하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 존재해줘서 정말 고맙다 그럴 뿐만 아니라 기둥교회에 와서 천성을 향해 가는 여정에 이렇게 함께해줘서 고맙다 고마워서 그 생일에 꼭 축하해주려고 합니다 있어줘서 고맙다 기둥교회에서 함께해줘서 고맙다 그런데 이번 달은 제가 너무 바빴습니다 특히 지난주는 교회일 때문에 너무 바빴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바쁜 일을 마치고 일정표를 봤는데 이번 달 교인들 생일 축하를 다 넘긴 겁니다 지난주에 23일 신선희 집사님 생일이었는데 아니예요? 음력이에요? 왜 음력을 하냐고요? 힘들게 아직 안 넘어갔네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취소 28일 금요일 손 들으세요 고개 숙여요 죄송합니다 지금 보니까 1부 때가 많았네요 5일 성준이 미안해 10일 택민이 다 넘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부 때 그분들 다 부르고 지금도 불러드렸지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마음 아시죠? 그랬더니 고개 끄덕이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안 끄덕였어요 우리 박용인 성도는 제 마음 아시죠? 그랬더니 푹 아 고개가 만약에 끄덕여져도 마음은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표현이 안 됐기 때문에 늦어서 죄송합니다 늦게라도 제 마음을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제 마음이 전달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양육하시는 부모님께 권면드립니다 자녀 양육의 최종 목표는 자녀를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독립시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은 스스로 하는 것이 많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국 해주는 것은 끝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갔을 때 만나가 멈췄습니다 때가 되면 알아서 해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다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부모에 안겨서 부모에게 끌려서 이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발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교회에 나오고 스스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줄 알게 가르치고 이렇게 독립할 수 있도록 계속 계속 알려주는 것이 신앙 교육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부모들 보면 다 해줍니다 다 해주는 부모는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할 수 있게 가르쳐야 됩니다 매년 감사절에 보면 자녀의 이름으로 대신 헌금해 주는 부모님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봉투가 와요 그런데 본인 글씨체로 본인 이름 쓰고 자녀들의 이름 쭉 써서 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도 귀찮아가지고 그냥 한 봉투에다가 죄다 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내 자녀가 예물 드린 건가요? 물론 하나님께서 받으시니까 받으시는 분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가르쳐야 됩니다 이건 자식에 대한 사랑이 아닙니다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해야 할 책임을 지지 않는 게으름입니다 청소년이 돼서 교회학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데 아직도 엄마가 헌금을 대신해 주는 애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자기의 것이 아닌 부모의 것으로 하는 줄 알고 성인이 되어도 나이가 들어서 가정을 일구어도 자기의 것은 하나님께 한 개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으로 커가는 것이요 성장하면 본인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도 스스로 표현할 수 있게 훈련시키십시오 부모에게 받은 용돈에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지금부터 연습시키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구별하여 주의 일에 쓰는 경건의 습관을 지금부터 연습시키십시오 다음 주에 자녀들의 이름이 똑같은 부모의 글씨체로 헌금 봉투, 헌금 올라오면 다 돌려보내겠습니다 봉투만 왜냐하면 제가 아내 것까지 다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그건 제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 것이 아니어서 봉투만 돌려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다음 세들이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하고 스스로 감사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저희 어린 시절 첫 가출은 초등학교 1학년 때 1학년 여름때였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저를 놀리려고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호철이,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전 세상에서 가장 싫은 이름이 호철이었습니다 제 이름을 거꾸로 부르니까 항상 놀리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버지께서 자주 하신 이 말씀을 가슴 깊은 곳에 새겨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또 저를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말씀하시길래 저는 바로 저를 낳아준 진짜 어머니를 찾기 위해 집을 낳았습니다 제 인생의 첫 가출이었습니다 막상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될지 생각나지 않았지만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동전이 절반 정도 차있는 저금통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저금통을 들고 있으니 너무나도 든든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어디든 갈 수 있었고 슈퍼에 가서 먹고 싶은 거 사 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때 저는 이 저금통이 있으니까 이 저금통만 잘 지키면 엄마, 아빠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돈만 있으면 다 알 수 있잖아 이 돈은 내가 번 돈이잖아 내 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 저금통 안에 돈이 얼마나 들었기에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천 원짜리 지폐도 여럿 있었고 오백 원짜리도 여러 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2만 원이 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당시 자장면 가격이 600원이었으니까 지금의 돈의 가치로는 17, 8만 원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생각으로는 이것만 있으면 부모가 없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큰 돈 맞습니다 여러분, 어린 저의 모습이 어리석어 웃음이 나와? 웃음이 나오시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가지셨습니까?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재산, 주식과 통장에 들어있는 돈 그거 얼마나 됩니까?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만 잘 지키면 여러분의 저금통에 돈만 많이 집어넣으면 하나도 두려울 것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그 저금통이 내 품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어도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내 통장에 있으니까 내가 본 돈 같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 1학년의 저금통 속에 모은 모든 돈은 다 부모가 채워준 돈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일이 잘 되는 것도 주님의 은혜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주님이 주신 만남의 복 건강한 것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이고 심지어 우리가 겪는 고난까지도 오묘한 뜻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기에 우리는 그것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까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 추수감사 주일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우리 안에게 품어놓은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이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서로에게 덕을 끼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살게 되었고 주의 은혜로 다시 태어난 우리의 삶이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잊지 않고 충성하는 주의 일꾼으로 삼아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말씀을 기억하며 죽게 드릴 감사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에 그들의 공동체에 그리고 또한 우리 기둥교회 공동체에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최고의 감사 최선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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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